미주도 가네 근데 현재 트위치 880명 시청 중 조만간 큰 배신이 일어날 때 뭔 소리에요 아 고맙습니다 뭐야 트위치 항상 200에서 300명 보던거 아니었어 이러면 배신각 잡고 싶어도 못잡겠네 아니 오늘 그냥 볼거 없어서 많이 봐주시는거에요 사실상 이제 배신이 아니라 욕되는거지 트위치 청자수는 사실 매일매일 카수를 10명씩 몰래 밴한 지환이의 노력입니다 카카오놈들아 미안한데 장지환은 곧 트위치로 넘어온다 꼬우면 트위치 오시든가 지금 트위치 방송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파코는 애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회 부족한자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리텔이 피했나보네요 키키 아 씨발 또 싸우네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밴합니다 심각당네 십덕 세계를 가지니깐 비어오르네 아 씨지 왜그래 만일 이렇게 싸우시면 안돼요 진짜 나만 좋아 돈으로 싸우면 잠재환은 웃는다 지금 봐라 이 꼬리올라간다 제발 아 나 진짜 싸우는거 원치않아 진짜 다같은 쥐조쿠 쥐조쿠 하더니 싸움 좋으면 그새를 못참고 이 꼬리가 올라가네 콧구멍에 빨래집게 달아서 쭉 잡힌다 좀 일나 진심이 안 느껴지네 아 진짜 싸우지 마세요 진짜로 지스하려면 영 하나 더 붙여서 하라는 듯 싸우지 말라면서 코 커지는거 봐야 좋냐 아니 진짜 안좋아 진짜 안좋아 지화아 솔직히 카카오팩은 물이 안좋다고 말하면 10만 15000만 케이즈CC님 특히 10개 감사합니다 하수 웃긴게 지대고 마리테라면 네이스 이럴 신짜들이구요 지화아 그냥 10퓨브 우가우가로 이송하면 수입상출 랩이 아니 내게 다 싸우라 해 니들 싸우는 것 또는 이거 소속 지켜야 되잖아 저 4팩은 부대 지정 못해서 안돼요 4팩은 안돼요 2팩까지만 솔직히 이정도로 매일 싸움 일어나면 싸움 안 일어나게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마나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새끼 배신 안하는 이유가 있었네 누가 싸지기지 않는 한 절대 배신 안하겠다 머리 좋나 좋은 새끼 아니 저는 진짜 바라는 의대 없어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아서 채팅 재밌고 지환 안에 갚은 아이디 이유 없이 정지당했는데 이유 뭐냐 그리고 왜 갑자기 트위치 시청자는 걱정했냐 해명해라 뭔 소리야 블랙 많이 안해요 싸움이 일어나야 돈이 걸리는데 뭘 선택해 무자식아 솔직히 트위치 규정이 분쟁랩으면 괜히다 그렇지 지환이 accounts 흑 앞이 아니 투팩 물량이 아닌데 이거? 아니 진짜 싸우진 마세요. 더 이상 싸우시면 저도 내비 둘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기분 좋잖아. 빨리 콩오티콘 쓰고 싶다고요. 코... 제 프렌드의 얘기인데? 트위치 제 프렌드니까. 둘 다 제 프렌드예요. 걸릴 수 없어요. 맨날 싸우면서 돈 쓰는 사람 는 시청자 받아 처먹고 지각하는 놈 는 시발놈.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두 플랫폼의 분란이 커질수록 돈 버는 코슴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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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테마산 어린이의 sacr 사자라 최종 나라 성 성 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